이 콘텐츠는 온웨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웃으며 기다리던 크리스마스의 계절입니다. 12월 한날을 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기입니다. 13. 성탄의 장식들과 캐롤송으로 거리가 밝아지고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는 크리스마스도 좋습니다. 14. 하지만 거리를 밝히는 장식장과 반짝이는 트리가 없고 익숙하게 들려오는 캐롤이 없어도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고 성탄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14.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목적을 이뤄가는 진정한 의미의 성탄인 매일 크리스마스가 당신의 것이 되길 응원합니다. 14.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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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